우리 다같이 알았을 때 진짜 유튜브로 웃긴 영상 보지 않았어? 우리 스키즈 팬들이 편집해 놓고 웃긴 영상도 보고 맞아 우리 옛날 무대 영상도 보고 많이 했었는데 스트레이 키즈 무대 모음 야 썸네임 야 옛날 것부터 보면 안 되냐? 볼 수 없어 영복은? 볼 수 없어 야 이거 뭐야 우리 형 안 늙는다 이 형은 그대로야 하니 형이 진짜 그대로야 하니는 진짜 변부재다 그냥 진짜 똑같아 목적이 좀 바뀌었어 아 진짜? 진짜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를 안 몰고 춤을 춰 다들 와 감성님 뭐야 위험해 야 진짜 귀엽다 승민아 야 승민 제조차 너무 귀엽는데? 어떻게 데뷔했지? 랩은 저때 저 잘하네 누굴씨어 형? 태만 너무 귀엽다 와 애기가 애기가 엄마 이름 이름 좀 애들이 근데 진짜 방황하는 것 같긴 하다 와 진짜 스트레이 키즈다 와 리허어 형 진짜 잘 들였다 형은 진짜 근육이 없다 형은 진짜 근육사가 없다 와 지금 근데 좀 근육이야 지금 지금 그만 보래 그만 보래 아 광고 아 광고? 맘속 빛가 내릴 때면 난 너와 호사를 써봐 아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 가이드 아 이거 반 키 내린 건가? 아니야 아니야 가이드가 더 높고 아이엠유는 탑라인 때문에 낮췄어 강아지 강아띠 어 야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? 뭐야? 이게 시작이야 갑자기 스키지 같아 4시간 어 아오 아오 이제 딱 색깔이 나오네 진짜 운동 한창 했을 텐데 아오 와 헤이 오 영복 와 빌릭스 귀여워 타이니 핸 손 야 저거 힘들지? 힘들긴 힘들긴 하더라고 아니 팬미팅 바람으로 보자 팬미팅 바람 스트레이 키즈 팬미팅 바람 오 그러면 아마 스테이가 막 직캠 찍으기가 아이다이다이다 와 아이템 야 근데 이거 찍어도 되는 거야? 야 근데 화면이 좋다 갤럭시로 찍었나봐 애 첫째 날이다 이거 아 첫째 날 맞아요 아 첫째 날 약간 틀렸는데? 약간 더 편하게 틀린 거 보세요 아니 틀렸어? 첫째 날 틀렸다고 봤는데 갑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없어 아 너 봤어 이현? 야 봤어 언제 틀렸어? 언제 틀렸어? 아 땜부 떼 땜부 떼 봐봐 진짜 겁나 웃겨 진짜로 한지성 어디 있어? 나 나온다 나 나온다 아이 보일 거예요 봐봐봐 아 이거 봐 넌 틀리면 일단 나부터 보더라? 어 형이랑 눈이 제일 많이 나죠 그래서 또 봤나 해가지고 스트레이 키즈 팬 미팅 아이템 네비게이션이야? 스트레이 키즈 팬 미팅 아이템 그냥 완벽하다 바람이 많이 좋아졌네 와 진짜 아 나 첫날 틀렸는데 근데 짱짱짱짱 아이템 아이템 아우 다같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옛날 숙소 생각나지 않냐? 우리가 웃긴 영상을 봤을 때 근데 좋았는데 아우 이름 뭐야 내 이름 잘 쓰지 안 보면서 자꾸 옆에 보게 되는 낙람말이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